애견 수제 간식을 또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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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비디인데요? 핫 핫 이럴 땐 쯔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공해라. 고마워 쯔위야. 다음에 또 다시 부를게요. 애플 치킨 완자를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쉽지만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과를 먼저 1분의 6이면 정말 조금 있니? 이 정도만 쓰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1분에 돌려준대요. 그래요? 아주 어려워. 이 조그만 사과를 1분에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를 손질해볼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파프리카를 다 넣어야 되나? 1분에 돌려주세요. 12 Sven 10 오케이 어, 사과 사과를 수분이 더 많아줬는데요? 피네트수, 어떻게 된 거야? 식사 수분이 더 많이 줬는데? 요리 참 어려워? 어? 우리의 쿠키,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다 됐다 똑같아 모르겠어 잘 되겠지? 자 당근 10g 짜려보겠습니다 대박 14g 오케이 믹서기에 갈아요 믹서기에 갈아? 닭감살 오케이 닭감살을 200g 되게 많이 먹네 오! 딱 200g 오케이 좀 자를게요 잘 갈리려면 네 됐습니다 갈려질까요? 네 안 갈려집니다 하아 저 안 갈려지죠? 네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다 된 것 같아요 하트 모양도 해볼까요? 됐습니다 중불에 약불에 중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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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약불에 아 쥬이씨 오늘 남은 쿠키를 크게 한번 구워보려고 어때 쥬이야? 쿠키? 응 오 뭐야 다시 구워봐야지 꺼졌어? 아직인 것 같아요 아직이요? 강아지가 잘 먹으면 성공 아니야?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치즈를 만들 거예요 이건 진짜 간단해 그냥 계속 저어주면 돼 맛있어? 맛있어? 응 잘 된 것 같아 좋아 좋아 자 다음은 우유 리코타 치즈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진짜 맛있어 쉬운 그냥 냄비에 우유를 넣고 계속 저어줘요 너무 두껍게 한 것 같아요 고쿠타 치즈는 고양이도 먹을 수 있어서 고양이들도 아주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제발 사라져 너 이제 끝났어 안 끓는 것 같아요 제발 제발 끓는다 끓는다 여러분 끓습니다 초를 한 스푼 반에 넣습니다 넘치지 않도록 저어줍니다 조심조심 젓다 보면 뭉칠 거예요 뭉쳐라 뭉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초보자의 요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먹어볼까요? 어? 맛있는데? 드셔보세요 쥬이 씨 아 망했습니다 그냥 넣습니다 오 오 잘 됐어 잘 됐어 오 wilt 멈춰 흑흑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10회예요? 내가 식초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아. 왜 넣어놔? 그냥 이 정도만 좀 더 하고 한 번 끓여봅시다. 너 왜 안 되니? 아니 언니 왜 안 될까? 식초 넣었어? 넣었어. 아니 원래 식초 넣는 순간 덩어리 지지 않아? 어 몽글몽글하게 지지. 근데 왜 안 생기지? 양이 문제인가? 그럼 식초를 조금 더 넣어볼래? 되게 많이 넣었는데. 되게 많이 넣었다고? 망했네? 알았어. 축하해. 됐다 됐다. 와 푸딩도 위험한데? 망했다. 얼릴까요? 안 떨어져요. 돼가고 있는 건가? 진짜? 조금. 제가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넣어볼까? 조금만, 조금만 더. 될 거야. 이제 될 거야. 오! 돼지 돼지. 된다 된다. 안에 뭐 넣었는데? 우유랑 식초밖에 없어. 아 진짜? 엄청 많이 넣었는데. 진짜? 이 정도면 망한 거야. 식초 엄청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 나오는 것 같아. 넣을수록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럼 한 번 더 넣어봐? 응. 무서운데? 해보자. 냄새 맡아봐. 치즈 냄새야. 더 많이 넣어볼까? 안타, 안타. 물을 시키고 얘를 좀 더 구워보자. 어, 오케이. 예이. 성공입니다. 바나나 쿠키. 그러면 이제다가 이거는 감독님 꺼. 잘 먹을 거야. 잘 먹겠지? 이거는 우리 나나니까. 됐다. 그래? 치즈 맛이 나. 치즈 냄새가 나. 한번 짜보자. 그냥 짜서 먹으면 돼. 쬐야, 네가 이거 갖고 있어?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나 도웠던 게 없었는데. 진짜 고맙다, 진짜. 아니야. 많이 도와줬어. 된 거야? 된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얘를 짜면 돼. 잘할까? 너 뜨거워. 이상한 추워. 알았어. 해봐. 뜨거울 텐데. 잘하네. 오케이. 한번 봐보자. 그래, 네가 먹어봐. 괜찮은데? 진짜? 맛있다. 거짓말. 진짜야.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완성. 이거는? 이거는? 푸딩. 그건 망했어. 아니, 이거 먹어봐. 그게 안 떨어져. 그러면. 왜 네가 먹어? 우리가 그냥 먹자. 이거는 쯔이가 다 먹어가지고. 성공이야. 성공이야. 그냥 다 먹었어. 성공이야. 진짜 고맙다. 네, 요리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만든 탓에 이렇게 다 성공해서 요리를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네. 쯔이가 열심히 도와준 치즈도 성공을 했고. 단호박도 쯔이가 너무 맛있다고 해서. 혼자 또 다 먹어줬어요. 집에서 다시 얼려가지고. 도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 얼른 것 같아가지고. 아쉽네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쯔이가 잘 먹어줘서. 감사했습니다. 요리를 따라 오라고 했지만. 제가 또 배워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든 것 같아서 좋았고요. 강아지도 잘 먹을지 궁금하고. 우리 원수분들도 강아지들, 고양이들 위해 이런 수제 간식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심하고. 맞아요. 건강한. 사람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먹는 거죠? 같이 먹는 거죠.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